오늘부터 연말정산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책값이나 공연도 연말정산에 포함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소득공제를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쉽게 놓칠 수 있는 연말정산 포인트를 이광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책값이나 공연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7월 이후에 카드로 결제한 경우 100만 원까지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책과 공연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책이나 공연 티켓을 구입한 업체가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이 사업자 현황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 액수가 700만 원으로 비교적 큰 의료비는 대상 기관이 많아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레까지 누락된 의료비를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오는 20일부터는 수정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경이나 컨텍트렌즈 그리고 보청기 등의 구입비는 구매하셨던 곳에서 영수증을 챙겨주셔야 되고요. 2018년도에 출생한 신생아에 대한 의료비 정보가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세 역시 누락이 많은 항목으로 주민등록 등본과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실제 월세를 이체한 기록만 있으면 됩니다. 집주인 동의나 확정일자는 없어도 되지만 전입 신고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